브리핀 정글을 맡고 있는 이승용 어.. 조금씩 아쉽긴 한데 어.. 더 보완해서 다음 경기 때는 더 보완해가지고 좋은 경기라고 만들면 될 것 같아 이세트요 이세트 때 밴픽이 조금 혼란이 와가지고 도중에 도중에 어.. 살짝.. 뭐라 해야 되지? 도중에 잡고 이제 게임 시작하기 전에 좀 힘들겠다 이런 말들을 오고 갔는데 게임 들어가지고 이제 라인스왑 얘기가 나오고 그걸 했는데 되게 안 좋게 갔던 것 같아요 팔리아 정글은 좋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신작으로 초반 교전 유도하면서 상대할 만하다고 생각해가지고 픽한 거라서 상대할 만한 것 같겠네요 어.. 신챔프는 항상 나오면은 더 단단하게 안 당해주면서 하면 돼가지고 새로 나온 챔프는 이블린 같은 거나 막 다른 거 뭐 있지? 네.. 이블린 이블린 같은 거 나오면은 그냥 단단하게 하다가 팀 쪽으로 움직이면 돼가지고 이블린이 힘을 못 쓸 것 같아요 네.. 많이들 보러 오시더라구요 그래서.. 네.. 좀 긴장됐어요 네.. 가장 고비는 킹존일 것 같아요 진에어 경기 3일 남았는데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경기록 만들어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어..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재밌는 경기록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..